진희 씨는 멤버들의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베이 베이의 첫인상 어땠어요? 제가 베이를 연습실 보컬방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양쪽 볼이 아주 무슨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개가지고 그때 아마 화장을 했을 때 이제 빛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인상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격 들어간 시간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회사를 왔는데 다 너무 예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화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약간 화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로 볼터치를 해야겠다 하고 볼터치를 했는데 딱 그때 진희를 만난 거죠 제가 불타는 고구마인 채로 진희를 만났습니다 근데 불타는 고구마여도 진짜 예뻤어요 포장을 샀어요 아니 포장 아니고 진짜 예뻤어요 어두운 곳에서 화장을 했는지 너무 불타는 고구마 같았어요 하지만 예뻤어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